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오늘 시장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또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은 종목 상담에 대한 접수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접수는요. 전화 접수 가능하고요. 전화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유튜브 이데일리TV 검색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6월달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음 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면서 시장은 또 미국 중심은 소폭의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달러 강세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지금 현재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남아야 경제 변화가 조금 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돼야 이 시장은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금리 빅스텝을 밟는 0.5bp 인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고 난 뒤에 안도감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역시 지금 현재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130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 이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표로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성 계속 지켜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결국은 한 번쯤은 내려오게 될 1260원대로 방향을 틀어줄 때 외인들의 수급은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08원대 오늘 또 조금 소폭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고 난 뒤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실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1300원대에 있어서 저 밑에 내려와서 떨어지는 게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방향성이 아래로 꺾이면 외국인들이 유입성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환율이 오를 때는 매도성으로 가는. 지금은 1300원대에서 계속 위아래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혼조세를 계속 보이는 흐름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다. 저번 주부터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설되는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저점은 임의의 전점, 그러니까 임시로 정해진 저점이다.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을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유가도 역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는 경기침체 신호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흐름성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인플레의 얘기에 정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의 기술적 반등 용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반등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그냥 이제 오르는구나가 아니라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또다시 아래에서 새로운 전략을 조정 시에 또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을 때는 조금 대응을 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 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기술적 반등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 한 2450포인트 때 이 구간을 조금 돌파를 해줘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450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 때에서 머무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눌릴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려왔던 흐름성이 저점을 잡고 역시 시장이 지속적인 큰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보성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가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순환매 형태의 어떤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또 반도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환구조. 그리고 유통,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유통 쪽이나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조금 매기가 괜찮은 흐름이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인플레의 정점 자체가 후행성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다.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을 때 식품요품 가격의 인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마진이 원자재 가격의 다운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나타나는 이익마진성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음식료 업종의 어떤 실적 선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호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업종 순환에 좀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현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살피는 전략을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지고 계신 종목들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에코 플라스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에코 플라스틱 매수가가 2950원이고요. 비중은 10%다. 위쪽 오늘은 좀 반응성이 있었는데 역시 플라스틱 쪽 시장도 우리가 폐 배터리, 폐 플라스틱도 얘기 나오고 플라스틱 이제 사용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카페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안 쓰는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다 해서 에너지 뭐하고 했더니 러시아 때문에 실적으로 석탄 발전을 같이 돌리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전환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봤었을 때는 점진적인 전환과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흐름성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재료적인 부분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2900원대 매수가인데 저는 이 가격대 오늘 조금 이슈가 돼서 조금 반등성은 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필요하지 않나 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3200원대 정도 32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가격 올라오면 급등기가 애초에 5월달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성으로 지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거래가 많이 터져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내 대응성은 아래에서 위쪽에서 상단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매도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가격은 3200원 부분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시장에는 이런 진단키트나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휴마시스가 거의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라고 해서 꼭 코로나 진단키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낙대법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그런 부분에서 휴마시스는 또 임신 진단키트를 또 생산한다라는 부분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내용이 있죠.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부분부터 WHO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성을 좀 진단키트 쪽 관련된 체외 진단 쪽은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 진단키트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익 마진이나 앞으로 체외 진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만 천 원대 매수가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보이지는데 비중은 20%다. 지금 더 사서 다시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을 좀 줄이는 자리는 한 2만 4천 원대 자리 정도 오면 비중을 참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게 뭐 3만 원 따위 간단한 걸 맞춘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신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만 4천 원대 정도까지 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욕심내서 여기서 제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 있는 거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지금 현재까지 보는 시선에서 반반입니다. 하지만 제로성이 있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2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 1만 5천 원대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하지 않고 비중을 늘려봐야 더 밑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원대 오면 오히려 비중을 아주 적게라도 20%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고 치면 20%라도 줄여서 그걸 계속 떨어질 때 다시 사고 파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단가를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2만 4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 비중 축소도 일부 어느 정도 해주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금호석유보 18만 8천 원에 20%입니다. 18만 4천 원이요? 18만 4천 원이요? 네, 네. 20%요? 네. 요즘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사실은 좀 오래됐는데 중간에 이제 반동 올 때 팔고 손질로, 약손질로 팔고 떨어질 때도 좀 사고 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원래 좀 더 높게 샀어요? 많이 높게요. 많이 높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업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금호석유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부양책도 많이 쓰고 경기 활성화에 막 투자도 하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화학 쪽에 대한 다시 우리 경제에 이끌어야 된다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수요도 많고 이랬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침체라고 하니까 수요가 줄면 이 화학이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화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내 중요한 옷도 그렇고 시계나 모든 부분 IT 부품이나 이런 데 화학 원료가 재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쓰이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민감할까요? 경기에 민감하겠죠? 그럼 경기 신호는 유가하고 자동차나 내수 쪽이나 이런 판매율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감소하고 위축되니까 화학 쪽이 좋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기업 자체성에서 어떤 수요가 이런 상황이 또 업황이 또 사이클이 돌고 그 사이클이 길게 가지 않고 단기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쪽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고요. 가격적으로 저는 한 11만 원 때까지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만 원이요? 네, 11만 원이요. 거기 내려와서 11만 원에서 실적으로 10만 원을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도 물량이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공포성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10만 원 또 이탈해서 밴드값을 이탈하면서 공포를 심어주는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가격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좀 다져지면 그때 물량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회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향성은 제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주가가 쭉 작년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안 오른 게 아니고 올랐다가 내려온 거니까 방향성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방향성에 그냥 이유 없이 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드리지 않고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다운이 조금 더 됐을 때 유리한 조건이 왔었을 때 왜냐하면 실적도 감소하면 거기에 맞는 적정치로 돌아가는 거니까 11만 원대 아래에서는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요. 현재는 더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는 것도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은 제 생각에 한 14만 원대 위로 올라와야 그게 보이니까요. 14만 원대나 11만 원대 위는 14만 원 아래는 11만 원대 오면 우리가 다시 소통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홀딩 연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꼬여하고 계세요? 만도요. 만도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6만 1,800원에 15%요. 6만 1,800원에 15%요?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들고 있자고요. 네. 더 사는 거는 조금 더 지나서 확인하고 사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만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어중간한 상태예요. 자동차 쪽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더 떨어지지 않고 사이클만 돌면 시장에 안 좋으면 호재가 안 나와요. 하락장에는 호재가 많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호재가 안 나오니까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거시적으로 경기 침체다, 달러 강세로 해서 환율의 변동, 외국인이 판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장세가 안 좋고 매수입이 약한데 그러니까 그런 호재를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이 좀 좋아지면 호재를 해서 시세 탄력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안 좋은 장이 괜히 좋은 얘기 꺼내가지고 시세도 없고 그리고 재료를 소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재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자동차 쪽은 미래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일단 만두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저는 다음 달 정도 때 어떤 이런 지표나 이런 발표가 있구나 이후의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 뒤쯤에 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추가 매수 없이 얼마에 매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 안 하고도 매수가까지는 와요. 매수가 와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뒤로 더 올라가는 거는 이익을 내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면 결국 지금 제가 화면을 봤었을 때 이거는 뭐 통계치, 차트는 통계잖아요. 그렇죠? 통계 흐름에서 만두가 박스를 만드는 흐름 자체가 이 폭이라고 치면 그 폭이 하나 정도 내려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보성 흐름을 위아래로 중심축을 두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좋은 이슈가 있으면 그 박스를 돌파해서 저항 돌파라고 하면 또 올라가고 계단식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한 흐름인데 지금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으니까 늘려도 확인할 수 없고 오르고 내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산업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대로 좀 유지하고 가셔도 충분히 상단인 매수가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이십니다. 저는 6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유지하고 기다리자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MM HMM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3만 3,600원에 10%예요. 3만 3,600원에 10%요? 네네. 이제 HMM 긍정보다는 좀 다운되지 않을까요? 아, 예. 다운될 것 같아요. HMM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운송운송. 예, 예. 그러니까 물류 운송해주는 그런 배로 운송해주고 이렇게 하는 업체 상선이잖아요. 예전에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인데 네. 일단은 여기도 코로나 이외에 워낙 좋은 흐름성을 보였지만 지금 상황은 물류가 또 봉쇄되고 다양하게 운임지수가 또 오를지 안 오를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워낙 대시세가 나왔고 실적도 워낙 순간적인 급등성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슈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추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발해서 확 전환되는 거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갈 수는 있지만 한 번 크게 꺾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각을 가파르게 세우면 각을 반드시 좁히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증시에서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증시가 올라가는 각이 적정 수준은 30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성이 추세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사기 좋은 때는 한 15%, 1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추세가 내려왔을 때 그때 정도는 저가 매수로 좀 유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을 두고 이렇게 흐름을 봐요. 그런데 지금은 H&M 같은 경우는 앞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앞에서 각을 이렇게 보면 현재하고 이렇게 가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각을 낮추면서 내려와서 추세를 행보하다가 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을 같이 병행하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들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 저는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아직까지 박스 형태의 어떤 흐름성이 조금 위아래 가격대 움직임성이 있으니까요.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반응성이 나와준다라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접근성을 가서 오히려 현대상사원은 2만 원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갔었을 때 시간이 한참 더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만 원대 오면 비중 줄이시면서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고향하고 계세요? 제가 한트리온 제약을 8만 9,900원에 한 15%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가격보다까지는 자꾸 안 오고 계속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다가 올라올 것 같다가 또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먼저뿐에 한 7만 3천 원 할 때 한 15%를 더 엎어서 살까 하다 못 샀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한 30% 비중 정도 만들어서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에 하면 좋을지 그거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리고 좀 기다리려고요. 사놓고. 그럼 조금씩 사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15%를 샀고 5% 정도씩은 3번을 사든 아니면 더 쪼개서 사든 더 늘려도 현재는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가격적으로 좀 정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저점이 이탈성은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시세 좋고 원래 제약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개별적으로 강한 재료에 대한 부분, 이슈가 한 번 들어오면 제약이 급등성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짝 살짝 올라가니까 셀트리온이 약간 주도성으로 바이오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여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램시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에서 조금 판매량이나 그리고 진출, 판매에 대한 영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슈화 되기에는 좀 약해요. 그런 걸로 약간 시세를 잡아놓는 바닥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움직였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탄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런 부분에 저는 저점 이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쯤 시세를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30% 늘렸는데 저 위로 올라와서 만약에 9만 원대 정도 이상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내 평당가는 한 8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 사는 8만 5천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만 원 정도 위쪽으로 해서 내 매수가 부근처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정해놓고 늘려가고 줄이는 건 어떤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늘려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두고요. 저는 한 9만 원 초반대 정도, 한 9만 1천 원, 2천 원대로 올라갈 때는 그 위쪽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고요. 한 번에 어떤 셀트리온의 이슈 만들 여지가 있으니까 최근 바이오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약간 조정 줬다가 또 다시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늘려도 되는데 한 몫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하시고 9만 2천 원 위쪽에서는 매도 전략, 매수 생각하지 않고 매도 전략으로 가는 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멘토님, 제 가격이 9만 원 정도가 그냥 너 탈출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대가 저항 구간이에요. 앞에 큰 산이 있고 저항이 있었던 구간인데 여기를 뚫고 제가 그 상황이 왔었을 때 셀트리온은 너무 좋은 이슈로 와서 상한가를 두 번, 세 번, 네 번 갈지를 제가 지금 맞추면 제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또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로 매도도 하라는 얘기예요. 다 안 팔아도 되니까 9만 원, 2천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내가 나눠서 팔면서 여기서 9만 2천 원에서 내가 만약에 30%를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30% 이익을 내는 것과 수익금과 그 비중을 다시 또 단가를 떨어뜨리는데 다시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전략이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투자 전략이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모든 금액을 다 거기에서만 팔려고 하면 그 가격 안 오면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익도 챙기고 다시 사고 그렇게 자유입출금 적금 넣듯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사고 파는 연습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의견이니까요. 9만 2천 원 위로 올라오면 아, 나 탈출 전략밖에 아니구나. 안 사고 올라와도 8만 9천 원의 비중을 5% 줄이고 다시 혹시나 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5% 비중을 밑에서 낮춰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15% 비중 가지고 나는 단가까지 낮춰요. 원래 비중 가지고 단가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가격부터 이하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 정도만 사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자점 7만 3천 원 이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뒤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은행이고요. 기업은행이요? 네, 9,300원의 20%요. 9,300원의 20%요? 네.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매수를 좀 기다려야 되나? 저는 일단 은행주 실적으로 배당 말고 지금 금리 인상했다? 지금 빚이 막 넘쳐나는데 고금리 막 해서 빚 못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뜯긴다고 하잖아요. 돈이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게 걱정되거든요. 고금리 대출도 많고 은행 대출도 있고 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투자한다고 돈 신용대출 받아놨는데 이자가 막 올라가요, 계속. 변동금리에 막 올라가고 고정금리가 요즘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이제 힘들어지고 저는 은행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그리고 은행주 자체에 어떤 기대감 별로 투자성에서는 기대를 안 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배당성으로 이렇게 가는 투자 이외에 적금성 투자.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기업은행에다가 내가 통장 만들어서 적금 넣지 않고 기업은행 주식 사서 적금 넣어서 연말에 5%대 배당받는다. 뭐 이런 전략은 괜찮은데 시세적으로 어떤 대응성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게 시세적으로 이익을 보고 싶다고 하면 올라가고 시세가 많이 나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시세적인 전략이라고 본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냥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아, 예. 네, 그렇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제 강의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부분에 공부하는 거나 요즘 실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인데 공부하는데 뭔가 잘 안 돼 공부하는 게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막상 적용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만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ke참시기 4 CEO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제가 상담하는 내용 저도 정확한 정답을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제가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니까요 제 내용은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갈게요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참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6만 9천 원대네요 일단 뭐 최근에 제약 쪽 바이오 쪽 시장에 대한 내용성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내용성이나 동아 ST가 품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많았던 건지 재무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약해지고 있는 흐름성은 좀 있는데요 기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도 과대 낙폭대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6만 9천 5백원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조금 다운되어 있는 가격이니까요 가치적으로 저평가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반등성을 두고 전에 한 7만 5천 원대까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디어 콘텐츠 쪽도 오징어 게임이 또 다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또 후속작도 나오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드라마나 콘텐츠들이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런 것도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돼서 반등치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기업입니다 변동성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좀 행보하다가 이게 수렴하다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줬어야 됐는데 시장 자체가 녹록치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흐름성이 있고요 그래서 확산세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은 충분한 회복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수상가가 아래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단계까지만 목표가를 좀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8만 원대 위쪽에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시장 이슈를 조금 받고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수급주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매성에 수급주가 조금 수급성이 조금 좋았다고 보이지는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시세적으로 조금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조금 최근에 좀 관련성에서 조금 약간 부제를 보고 있죠 에너지나 이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차익실현인지 조정성으로 들어가는 건지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기금 순매수나 흐름색 기간의 어떤 수급성에서 약간 지지성을 보이는 연기금이 매수 주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매수가 34,000원대인데 이 가격까지 회복하고 이후에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흘러가는 흐름이 아래로 좀 더 처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제 전략은 매수가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올라오면요 줄이시고 오히려 한 3만원대 아래쪽에서 다시 줄인 비중을 사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서 다시 담는 게 나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는 하단이 한 2만6천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 주의하시면서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전목 보여하고 계세요 한국 BNC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까요 한국 BNC요 한국 BNC요 오늘 단타로 들어봤는데요 네 20%긴 한데 비중을 더 늘려볼까 해서요 단타라면서요 매수가 얼마세요 12,900원이요 12,900원이고 단타로 이게 비중은 얼만데요 5% 순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빠졌을 때 담아볼까 아니면 5% 순절을 할까 생각도 있어요 단타 잘하세요? 아니요 근데 왜 단타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왜 비중을 늘리려고 하세요? 인상실험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 BNC 여러 가지 얘기 진짜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루어진 건 지금 1년 2년이 지나 1년이 훨씬 더 넘어가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냥 괜히 코로나 관련 주니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저기 엄청 많겠죠 그렇죠? 뒤에 네 그 기대에 품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돼서 막 떨어졌는데 얼마나 짜증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올라오니까 그 사람도 뭐 하겠어요? 다 팔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사고 있어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그 사는 물량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더 받으려고 하고 있어 단타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단타라고 했는데 물량 늘리는 거는 단타를 했으면 손절을 잡아야죠 그렇죠? 더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단타도 빠지면 계속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단타 했는데 자꾸 빠지면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건 단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타가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한국 BNC 지금부터 저 상한가 시작했던 8천 원까지 난 분할 매수해서 홀딩해야지 이랬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애초에 내 전략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잖아 상황에 따라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러면 쫓겨다니는 내가 끌려다니는 거야 지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몰려있게 되죠 네 못 이겨요 팔아야죠 그렇죠? 손절 잡고 파시고 내가 매수 단가가 상한가 가격이나 이런 데면 제가 한번 전략을 다시 잡아보겠는데 매수가가 5년에 지금 슈팅 나온 자리에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금 또 아래쪽으로 오늘 저가 12,200원 정도 이탈하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 그 외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조선 내 매수가 오면 고민도 하지 말고 매도하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꼭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저기 SK바이오사이언스 17만 7천원에 40%요 제가 종목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10만 7천원에 80%요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네 매수과 후 비중은요? 어 17만 7천원에 40%요 17만 7천원에 80%? 80% 80% 아 많다 그쵸? 네 네 40% 이에요 40%? 40%도 많아요 그쵸? 네 네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혹시나 조금 내려가더라도 한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제 생각에 쉽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완성은 했는데 이제 이게 시판되기에는 7월달이 아니라 8월달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약간 조정성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조금 시세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거래도 많이 터뜨렸고요 올라와서 조금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쉬는데 안 좋아지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에서는 한 번쯤은 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까지 올 것 같거든요 부근에 17만 원 정도 올 것 같아요 들고 있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더 들고 있어야죠? 더 들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시세적으로 막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좀 추세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략 매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40%라는 비중 자체가 부담스러우셨죠? 네 그럼 좀 줄이면 되잖아요 내 부담을 그래서 절반 정도만 일단은 매수가로 진입하면 꼭 매도하시고 좀 더 들고 계실 부분은 20% 정도만 유지하세요 이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17만 7천 원에서 더 이상은 올라가기가 좀 힘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나중에 한 20만 원 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얼마나 유통을 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에 또 어떤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니까 코로나에 좀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고 하는 게 상황이 나타나야 제가 좀 뭔가 확률 높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확률이 반반인데 그 반반도 좀 안 되는 해석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영역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줄여놓고 그때 상황을 다시 보자는 거죠 그때 다시 연락 주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해 되셨죠? 네 그럼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만 줄이세요 네 오기는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7만 3천 5백원의 비중 25%입니다 25%요? 네 아까 전에 만두 혹시 상담하는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봤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동차 저는 지금 시장이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저점을 이탈하고 우리가 불확실성의 거시적인 부분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간다고 하면 역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그게 오지 않고 우리가 저점을 좀 잡고 기술적 반등이 온다면 분명히 자동차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자동차의 반등에 역시 현대위아도 편승을 하겠죠 지금 오히려 부품 쪽이 약간 시세가 좋으니까 그래서 부품 쪽이 시세로 반등을 주면 저는 일단은 73,000원대는 굉장히 큰 저항대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지금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저항이 조금 73,000원대 가격이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시세가 많이 저기 지금 뒤쪽에 화면 보시면요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에 이 산이 있는 이 구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나 세력이 있든 누가 어떤 주체가 메이저들이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꼭대기부터 낮췄다라고 해도 여기는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할 것 같아요 7, 8만 원 사이에는 그럼 저항이 있겠죠 그럼 일시적으로 저는 그 저항구간에서 똑같은 맥락에 대해 저항구간을 매수가라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전략 매도하고 새롭게 전략을 다시 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저는 7만 원대 이상으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6월달은 우리가 시장이 갑작스럽게 거시적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경기 침체나 우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크게 흔들린 부분은 없고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라는 확정도 든 건 아니에요 지표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 7만 원대까지 회복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반동을 줘서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시 접근성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 되셨나요?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보 고의하고 계세요? 네 SK 아이테크놀로지요 SK IE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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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8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요 네 네 이걸 그냥 제가 조금 더 오르면 팔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면 팔아야 할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일단 뭐 블록딜 보호 예수 쪽 관련된 부분에 블록딜이 좀 있었는데 매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갑작스럽게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매수 단가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이 시장이 뭐 시세적으로 막 대시세를 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의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죠?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지 뭐 시세적으로 어떤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약간 핸들링을 좀 짧게 잡아야 돼요 이익 구간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뭐 기업성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짧게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으니까요 저는 위쪽으로 보려면 한 9만 1천 원 정도 있잖아요 9만 1천 원 9만 1천 원이요? 그냥 제가 짜는 전략이에요 떨어졌을 때 돌아올라가는데 이 구간에 어떤 매수의 결집과 약간 저항성이 그러니까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다시 무너진 자리예요 블록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좀 응직된 물량이 있을 것 같아서 9만 1천 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또 더 갈 것 같다라는 고민하는 거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정한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여하고 계세요? 맥커리 인프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 인프라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매수가 만 원에 비중은 50%예요 참 진짜 변동성 어려운 기업인데 근데요 이게 만 4천 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장 빠지며 대장 주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기업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하면 저도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실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또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이 좀 다른 내용성이 있어요 제가 설명 들어도 좀 어렵고요 지금 또 손실 구간 아니시죠? 그렇죠 파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본인이 어떤 투자성을 계속 가지고 왔지만 분배락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흐름성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그냥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저는 들고 가는 쪽보다는 이익을 좀 챙겨 놓고 다시 또 모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는 매도성이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저는 하방성이 더 열려 있고 심지어 매수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현재 자리에서 이익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익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1만 4천 원을 지금 머리에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4천 원이 있으니까 1만 2천 원하고 그 2천 원이 너무 아까운 거야 주당 근데 그걸 계속 들고 있다 1만 원 오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요 1만 원 왔는데 9천 원 되면 그냥 누워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리띠하고 알아서 그냥 물수건 대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익을 챙겨 놓고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50% 비중을 그냥 이익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과감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답답해가지고요 서울 반도체 19,050원 20% 이렇게 옛날에 한 1년 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한 번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저도 속상해요 두식이라는 게 재료나 이슈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다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분명히 실적이 좋았는데 변화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서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새로운 사업 쪽이 마이크로 LED라든지 새로운 LED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도는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의 경쟁력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손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조금 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상황이 좋지 않고 작년까지 좋았는데 좋지 못하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온다 그거는 좋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주가가 오르고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좋았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내려오기 시작하고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 좋다라고 확정이 되고 나면 오르기 시작해요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는 거고 항상 어떤 기업이든 성장통이면 성장통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진통을 또 겪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저는 홀딩 의견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왜? 추세적으로 한 번 또 바뀌지 않는 흐름 속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는 결국 바뀌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선을 두 개 끄는 거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내려가던 거를 이렇게 가파르게 위로 바꾸지 않더라도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단계별로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우리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다가요 좋은 일 있으면 올라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시장의 흐름이고 기업의 주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그 내려가는 방향성이 옆으로 좀 가기 시작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되니까요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이 기업 같은 경우 내려온 표기 기간이 올해 초부터 해서 마디가 똑같아요 기간적인 조정의 틀이 한 6개월 간격씩 이렇게 주고 가는데 그만큼 또 옆으로 가는 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우리가 고려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든 내려오든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주자 그리고 혹시나 매수가까지 오는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한 9월 달 중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랑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점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LG전자요 LG전자요? 네 30%요 12만 9천원이요 12만 9천원이요? 비중이 30%라고 하셨나요? 네 오래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전무관님한테 한 번 좀 그렇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건데 가지고 가도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LG전자는 저는 이제 가전에 대한 우리가 LG전자 하면 세탁기, TV 이런 거 충소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판매량이 좀 줄고 수요가 줄고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하고 가전 쪽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TV도 그렇고요 약해지는 건 있겠지만 또 새로운 게 있잖아 LG전자가 왜 이래 빠르게 전환하는? 자동차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우리가 이제 가전이 들어간다고 자동차가 가전이 된다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임포테이먼트에 자동차 안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우리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이제 LG전자가 미래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LG전자가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기업의 어떤 정체성이 큰 것보다도 과거에 저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각을 가파르게 세우면 그만큼 각을 낮추게 되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점 코로나 때 우리가 저점부터 본다면 30도 각도가 최근에 있었던 이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대성 수치로 본다면 올 실적으로 한 하반기 정도 갔었을 때 한 11월 정도 되면 LG전자는 전환점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방향을 바꿀 때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하는 쪽이 맞을 거라고 보여져서 계속 들고 가는 입장이라면 저는 11월까지는 추가 매수 없이 좀 기다리는 쪽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가격적으로도요 8만 원대 정도까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무서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그때 다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살아남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시장은 반드시 기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꼭 잘 이겨내시고요 상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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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